참 형수님하고 되게 잘 다니세요 오늘 이거 끝나고 오늘 할 일이 없어가지고 미용실 가려고요 일부러 같이 나왔어요 나도 미용실 가는데 오늘 오늘 델타 주고 여기 올까 하던 늦을까봐 생방이잖아 늦을까봐 같이 왔다가 빨리 끝나고 우리 이제 미용실 가서 머리 빨마 할 거다 야 니네들은 부럽다 미용실 누구하고 아하 뭐가 아하야 선생님은 선생님이 그래도 가발실이 따로 있잖아요 난 미용실 가보는 게 꿈이야 아니 근데 오늘 머리만 따로 보내면 되나요? 아니 오늘 가셨는데 원래는 연예인들이 어디 TV나 어디 나오려고 하면 샵에 들렸다 오잖아요 근데 우리 형님 사무실 들렸다 오셨다고 사무실 가서 머리 하시고 오시고 어 가발 회사가 갖고 사무실 빨리 빨리 해라 시간 없다 이쪽이 삐뚤어졌잖아 오리지널 한번 들려주시오 모발모발 아 왜 그래 한번 들려주세요 선전하는 거 같아 쑥스러워 괜찮습니다 아직 뭐 연극 선전으로 나왔는데 난 무슨 얘기를 해도 꼭 가발로 끝나더라고 아 짜증나 부려자는 우입니다 모발모발 이렇게 해주시죠 부려자는 우입니다 모발모발 모발모발 어? 애교로 이런 거죠 나 꿈꿔또 기신꿈꿔또 이렇게 해요 혀 짧게 혀 짧게 그거를 혀 짧게 누가 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요즘에는 아이돌 애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혀 짧게 이덕화 선생님 목소리를 하면 이게 어떤지 내 걸로? 나 꿈꿔또 기신꿈꿔 그렇게? 나 꿈꿔또 기신꿈꿔 나 꿈꿔또 기신꿈꿈 mets 골